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롯에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롯에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